자 중갈로님 지금까지 패배한 덱의 공통점을 말해보세요 뭐가 없었을까요? 정비를 받아줘 망토와 단곰 무외 네 왜에에에에 그냥 싸이카다들 무시하고 얼불 수많은게 더 승률이 잘 나오지 않을까? 킹진 킹진 4평 딸기 킹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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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괴 펄집 붕괴 열받으니까 킹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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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들어오시자 시권 현실지배 또 연금이야? 어 없으세요 리연금 히어 히어 여류 여류 비친거 아님 여류 꺼졌으면 현실지배 현실지배 망단 아 잘 못 누르면 아니 운게 쓰려고 그랬는데 광풍재비 그러고 보니까 추월 마유 합쳐놓으면 공중재비 공짜로 쓰는거네 시 참내 추월 마유가 괜히 센게 아니고만 6 강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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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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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신속으로 해야 되나? 신속이 낫겠다. 그냥 CR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유물이 궁금하다면. 의식용 단검. 배고프니까 씻고 날라는데? 얼마나 배고팠으면. 둘 다. 둘 다 쉽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둘 다. 둘 다. 둘 다. 셋. 셋.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타타 랄까? 랄까가 도움이 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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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구 닐 스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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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현실집에... 회피 도약. 치약을 육부여합니다. 제발 상점 좀 주세요. 광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항상 욕하던... 항상 욕하던... 물음표 상점이 왜 이렇게 걸리냐? 뭔데? 앱도... 단투... 단투... 단투 말고 고개 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습... 습... 닐리 나올 때 렉 걸리는 것 같은데... 카드풀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? 카드풀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? 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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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쓸때마다 렉걸렁 닐리의 고성 항몽 항몽 천만 저거 왜 수원 안하고 이상한 짓만해 카드다 그지 같은 거 맞나보네 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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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방 마음의 옷에 마음이 오구장해진다 미친 혐의놈이네 아니 얘네들 좀 아이고 왜 이렇게 딱딜을 아니야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복잡 포션 요행 물음표 카드 백년 퍼즐 하하 오호 주판사는게 낫겠지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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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렉 걸리는거 불 켜야돼 손절 뒷처리 슬레이더 랠릭 왜 안되는거야? 배먹은거 아님? 배먹은거 아님 배먹은거 아님 배먹은듯 은 Veget사 math 서버팬 아니 이거 렉이 왜 걸리냐 대세 뭐 있다고 하긴 카드풀이 150세안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3번 뽑기하면 그래도 렉 안 걸릴 것 같은데 카드바다 가중치 있어서 내 껄리나 발적확연 차가운 거 이때 렉 타이버 렉 탈에 렉 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회할게요. 닉샘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달팽이. 달팽이 졸라 싫어. 진짜 너무 싫어. 달팽이 기회 싫어. 다행히 싫어. 달팽이가 기억. 더일도 교수. 이 차도 참고. 더일도 교수. 싸워두들끼리 그렇지. 히힛이. 데리고있게 추억. 이 차도 참고. 마지막으로. 조금씩 해야지. 박수. 어우 지르바 역겹기 시작이 없네 역겹기 시작은 왜 하니 그만 좀 끊기세요 달팽이가 범인이다 아유 실순 이게 다 렉 때문에 달팽이가 시간 부직해서 그럼 아귀 저금 통 고개 맘에 오소 제거 날란다 어차피 마요도 있겠다 아귀가 죽었어 고개 테두 다툴 이 정도는 맞아줄 수 있지 해심경단검 아 그때 아까도 렉 걸렸었나? 왜 안걸리다가 렉이 걸리지? 닐리에 뭐가 있나? 아니면 모드중에 모드중에 충돌하는 뭐가 있나? 하필 의단에 들어가냐? 아 뭐 됐다 어차피 유령도 있겠다 어차피 유령 쓸거면 고대 부샷 쓰지 말자 닐리에서 뭐 나오겠지? 흙 쓰읍 불고리 치약이 없네 독바르기 음 불쾌 심장을 불쾌하게 심판 진호 된장 분 연곱하기 지구 허접색 아니 저거 인공물이 있으니까 그 단식이나 나올 것이지 1 1 2 2 2 2 2 2 2 2 2 탄식이 다 있네 아무튼 심장 허접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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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접 허접 삼트만의 허접으로 만들었네 아이 왜케 힘들었냐 아이 근데 힘들 수 밖에 없지 왓처에 사일런트 묻었어 예 예 미션 성공 알쿠로링님 만원 보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